시간 더 줄이겠지. 화이팅. 자 화이팅. 화이팅. 일단 연습 한번 해보자. 잠깐만. 선배님 앞으로 타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잠깐만. 너무 많이 안 할게. 그렇지. 그렇지. 좀 빨리 해야 되네.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. 그래,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도전이야? 빨리 해야겠다. 앞으로 가야 돼. 시간 더 줄이겠지? 어? 미안해. 아니, 앞으로 보내려다가. 미안해. 아니, 앞으로 보내려다가. 진혜야, 너를 순간적으로 째려봤다. 너무 앞으로 보내려다 보니까. 그럼 두 번째야?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도전! 침착하게. 그러니까 이렇게. 어, 이거 이렇지? 그러니까 이렇게. 어, 이거 이렇지? 뭐야? 나와, 나와. 자, 가. 이렇게. 야! 야! 맨날, 맨날. 아, 씨. 반대표였어. 아, 진짜. 아, 맞아. 아, 맞아, 진짜.